ㄷㄷ 아... 암흑주격자고 얘 뽑는데 어려웠었나? 아니... 별로다 때리 얹었고 상령 2마리에 망치 3마리하면 가브리엑트 없이 나오네? 근데 나 이제는 명콩목도 뽑아야겠다 가만있어봐라 뭘 만들 수 있었더라 어 뭐야 이거 잡아야돼 안나오네 아아아아 왜? 가나요? 가나요? 와 나 미치겠네 아니 왜이렇게 힘든지? 왠줄 알아? 아 안되겠다 이거 모두 출금해야겠다 내가 잘해서 아 이거 모두 출금해야돼 이거는 이거 진짜 이대로 가면 안돼 그걸 이제 느낀거요? 5 4 3 2 1 라운드 시작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이거 이거 한숨 자고와도 데리겠는데 어? 갑자기 쎄졌다? 아 진짜 내가 제대로만 하면 그냥 다 마르는데 내가 갑자기 쎄졌다? 아 아 아 아 이때까지 공 개많이 느렸는데 잠깐만 지금 ARES가 이렇게 많은데 대천사랑 못함치나 이거? 합칠 수 있지 않나? 아 안되는구나 얘네들 그 한 잡을 수 있겠지 이거는 어 어 어 가만히 써봐라 음 으음 아니야 이거는 잡을수있어 이거는 이정돈 잡을수있어 이거는 이건 잡을수있어 애들아 이건 컨이 필요없는 각이잖아 자 전사에 오딘 만들고 하아 하아 자 명콩목콩 가자 하아 시작됐다 피규어 피규어 시장이 또 이제 열리는구나 이제 또 여기서 또 이제 내가 일단 오딘 한 마리 만들고 그리고 혼종 파멸자 두 마리 말씀 되네 진레이너 정화모선 S등급도 지금 귀한거야 지금 얘들아 진레이너 만들고 혼종 파멸자 하나 만들고 오오오 짭짭짭짭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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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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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죽지 않았어 오케이 가능해 다 보놓고 잡았다 재생 압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얽 어어어어어얽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못 넣었어 아아 많이 했다 업그레이드 이제 와 꼴찌야 아아 가스 다 말렸어 아 이게 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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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빠르다 좀 날리니까 좀 낫네 아 왕쥬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자 이거는 잡을 수 있구요 어 가만 있어보자 나와라 공허의 구도자 나이스 업그레이드 완료 그렇지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거의 다 했다 페리온을 올릴까 05 나 05의 구도자를 올릴까 1.1 0.4 아 아 아 좋았어 좋았어 파키가 왜 안나오지 20대2를 이겨주겠어 하하하하하하 20대2를 이겨주겠어 목숨 2로 20을 이기는걸 보여주겠어 4 4 3 2 1 4 4 4 4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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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6 그래 그래 이거야 이거야 성공 뭐했죠? 30% 강화 유물? 어 유물 강화했어? 어 유물 강화했어 돈 많으신가 보네 하하하하하하 섹스 간물 와벅 공격이 올라가? 모선 위치가 왜 모선 위치 이렇게 살짝 아래로 내리라고 해서 내렸잖아 나름 생각있게 한 거야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를 잡으려고 이렇게 한 거라고 나름 생각있게 한 거라고 어? 버스 났다 아 진짜 훈수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소원이다 나이스 아 포스 짜우면 그냥 좀 즐기면서 하고싶어 게임 좀 뭐야 그렇게 부스트인데 아 몰라 진짜 무슨 안한다고만 진짜 무슨 채팅은 아닌가 징징 짜 그냥 아주 그냥 해 뭐 계속 건드려도 그냥 네가 하세요 게임을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아 진짜 정신교육 한번 시켜야 돼 진짜 칼강 태조면 돼 칼강 태조 칼강 태조 박힐 어 제라톨라스 아 박힐 아 암 걸린다 아 진짜 화난다 아 난 두 마리야 아 난 수 두 마리 이겨줄게용 난 수 두 마리 난 수 두 마리인데 하하하하 뭐 이거 바꾸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바꾸면 안되나 한 마리씩 조치할까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다했다 이제 명품 복권을 뽑아줘야겠어 아아아아아아아암 암 또 나왔어 하하하하하 아 미치겠다 리알 암 트리플 암 조졌다 밤밤밤 밤밤밤 됐어야 되는데 찌겄네 나 원씨 바퀴 필요한데 설마 이번에도 암이 나오진 않겠지? 강령 어 잠깐만 이거 있잖아 그래 강령이 쓸모가 있었나? 그렇지 짚레이너 만들 때 말고는 지금 별로 쓸모가 없네 흐흐흐흐 근데 이 형이 점점 강해지는데 근데 이러다가 분명히 훅 간다고 어느 순간 훅 가죠 형도 분명히 훅 가는 순간 나와 그걸 뭘 바라고 있는거 아냐? 여러분 보세요 훅 갑니다 이 형도 짙네 조금더 돈뽑자 10원까지 뽑자 10원까지 뽑자 잠깐만 얘랑 이거 만들 수 있지 않나? 10원까지 뽑자 10원까지 뽑자 그러네 유물이 생각보다 꿀인데? 10원까지 뽑자 10원까지 뽑자 이거 어차피 프로토스 업그레이드됐기때문에 해두면 좋아요 아 고구망츠랑 얘네들은 왜 나와 도대체 자 가고 그럼 또 어딘 만들어야지 뭐 명품 어우 제라투 가는데 어? 이거 어? 이거 잘하면은 하나 더 만들겠는데? 어떤거? 정화모산? 어 어 우선 별론거 같애 아니 제라툴이 지금 4마리거든 내가 제라툴 장사하냐? 제라툴가 오늘 거의 한 부대 나왔어 지금 근데 나도 나도 지금 제라툴 더 만들 수 있을거 같애 나 제라툴 지금 몇 마리 만들 수? 3마리 더 만들 수 있어 삼모선이면 이거 충분히 역전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지고 여기서 조지는거야 그냥 완벽하게 보내는거거든 아이 역전해서 뭐해 아 이제야서 그런 아 오늘 첫판 알아 이제야서 그런 약한 소리 하지마 지금 내가 얼마나 쌍욕들을 먹으면서 내가 진짜 정신 집중해서 깨고 있는데 내가 여기 역전하려고 내가 아 첫판인데 셀렌디스가 뭡니까 셀프 디스는 알아요 정하모션 공허 구도자 파숙이라고요? 셀렌디스가 그거에요? 아 셀렌디스는 프로토스 최종테크 유닛이라고? 아 지금 전부 딴소리 하는거지? 어떡하지 일단은 좀 더 뽑아봅시다 일단은 좀만 더 뽑아봅시다 어? 짚레이너 가만있어봐 짚레이너랑 혼종파멸자 강나와? 야 강나와 강나와 어 야 강나와 야 강나오면 안돼 어 강이 나오기 시작했어 아 바퀴가 안나오잖아 아우 싹떡떡떡 아 돌겠네 진짜 나 왜자꾸 6개 넣냐 형 이런거 베팅하지마 나 이런거 베팅없이 하잖아 아 어우 다행이다 그래도 2등 스토쿠쿨을 X로 만들어야된다고? 3 2 1 라운드 그냥 여러분 너무 정신없으니까 훈수는 헤이님 것만 드릴게요 저번에 헤이님 훈수로 1등 했잖아 이번에 역전시켜줘 나를 정도전 한번 갑시다 킥메이커 한번 갑시다 오케이 불가능됐어 정도전 한번 갑시다 헤이님 불가능하다고 해요 빨리 헤이님 이길 수 없다고 공허의 구도자라는게 있다고 그걸 만들면 된다고? 나한테 있지 이거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바퀴 두마리만 더 나오면 된다 이제 어? 어 잠깐만 이게 저것만 나오면은 아 얘 이게 어디다 쓸데없나? 일단 캐리건이라도 만들자 출금해 출금해 출금 돈 너무 많아 지금 한 20원 출금하고 왕부자다? 그렇지 나 지금 통장에 80있어 80만원이나 있어 우와 개부잔데? 아 형 진짜 이러지마 이거 아 형 형 말고 게임형 아 잠깐만 백천사랑 어 이건 강 나온다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모딘 하나 더 나오겠는데 그치 어차피 이게 아 이거는 아 근데 이거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 이거 오딘 만들어야 돼 이게 진리야 오딘 만드는게 진리고 아 이제 3개짜리 해야겠다 오 위험한데? 기다려야 내가 간다 아 아 태사다르 또 나왔어 아 태사다르 네말이야 아 뭐야 왜 안됐지? 아 아니지 아니지 이게 아니지 아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음 아 죽겄네 태사다르바 아 죽음을 제라툴 또 만들어야겠다 제라툴이 완전 호구네 호구 이거 제라툴이 호구라니 무슨소리에요 아 그냥 뽑았다 하면 그냥 클릭만 하면 나오네 제라툴이 아 개같은거 진짜 준비 5 4 3 2 1 라운드 시작 아 수수깡 나 만든 애네 진짜 나 제가 또 6마리만 되겠다 개 해꼬추바샷 하하하하하하 나 해꼬추바 냈어 내 수.. 나 지금 나 뭔소리가 했네 하하하하 저거 진짜 암수 힘들게 만들었는데 다 수수만 나왔어 이때까지 아 어 잠깐만 얘 악령이랑 얘 있으면은 짚레이너 만들 수 있고 짚레이너 있으면은 얘랑 있으며 혼종 파멸자 만들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이게 하나 모자르네 근데 잠깐만 아 잠깐만 어차피 공허의 구도자로 갈거잖아 그러면 지금 갈 수 있는데? 공허의 구도자 갈 수 있는 각이네 지금 그래그래그래 이게 딜레이 때문에 느려서 그래 얘들아 지금 판단했어 나 지금 형도 생각이라는걸 한단다 애들아 자 그러면은 이제 갑시다 쓰레기 온이 누굽니까? 아 5 4 3 2 1 라운드 시작 3 4 4 4 4 4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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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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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20가스 걸었다! 가라가라 저글링 가라 저글링 가라! 달려라! 달려라! 좋습니다! 달려! 가시구요 나 워시 캐리건 나왔다 같이 살거야 나 나 가스 사는 거 봐 얘들아 나 가스 사는 거 봐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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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스 사는 거 봐 115원이나 쪘어 워시 캐리건 좋은 건가?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나 왜 워시 캐리건 좋은 걸 모르겠지? 쓰레기하고 둘리가 쓰다 망했잖아요 황천기가 썩에 머리 다 빠지고 왜 이제 말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해보라고 왜 이제 말해? 자 이제 30% 갑시다 성공! 어 성공했다 한 번에 성공했네 치맹웅 신앙님이 오우! 나이스! 치맹웅 신앙님이 언젠가 지능을 쓰일지 않았다고 굉장히 감동 받으셨네 저군 자 두 번 성공했습니다 바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구요 원시 캐리건이 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건가? 아 실패했다 아 미친 광자사 3번 아아아아아아 제 라톨 4마리 됐어 아아아아아아 야야 그만해야돼? 니가 뭔데? 메리조면 다야? 여기서 남자의 판단을 어? 멈출 수 있을거라 생각해? X등급을 먼저 가야돼? 아 이것도 써줘야겠네 동종 파밀자 X등급부터 먼저 만들란 얘기지? 알겠습니다 아 A등급이다 오 X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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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려라이 아 저 못잡는구나 이럴수가 어 저거 어떻게 잡는가 저거 어우 둘다 X등급 만들면 된다고요? 어떤걸 X등급 만들어? 설마 얘? 정하모선이랑 공허구도자? 모선도 X만드면 돼요? 알겠습니다 와 이거 혹시 둘이 그 합체하는 합체 만화 건담 시리즈야? C 캐리건이 나한테 똥을 줬어 아 그런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돈 한번 써야지 음... 불범 불가 날라가도 어쩔 수 없어 이때까지 강화해서 버텼잖아 그래도 한번 갑시다 자 C등급 S등급 C등급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난 막아주고 흐어어어어어 수박이네 수박 아 좋다 좋아 자 계속 X등급 한번 강화해봅시다 B C S B 아 뭐야 그렇게 쪽박을 차는데 그냥 가스 다 써 자 다시 갑니다 C 아 뭐야 이런거 이제 필요없어 황금 카드 이런것도 분명히 또 개암 줄거면서 개암걸리는 카드라고 이런것들 진짜 개 쓰자 할 때 게 없는것만 줄거아냐 집정관 필요없습니다 쓰지도 않습니다 D S D B A A A C A B S A S C T C 야아아아아아 아아 으어어 오오오오... 남자들이 왜 도박해서 망하는지 알거 같은게 너무 짧은 시간만에 이 돈을 다 잃었다 라는게 믿어지지가 않아 내 손으로 날렸는데? 현실이 아닌 것 같애 지금 한 곡 키셔야겠네요 헤이님 이제 업무 지침 내려면 업무 지침 파숙이 카라스 암흑 추적자 집정관 두개? 가만있어봐 집정관 나왔는데? 파숙이 어딨는데 형 나왔어? 어딨어? 여기있잖아 여기 조그만거 돌아다니는거 걔 능력 좋아? 슬로우에 공속 올려주는거 있어 잠시만 암흑 추적자 없잖아 나 지금 걔 구리니까 안가도돼 아니 이거 하나 나왔다 이거를 가..가자는 얘기야 지금? 싸구려 뽑기 싫은데? 싫은데 싫은데? 안갈건데 자 인생은 도박이다 가자 S 더블! 와 SSS 떴다 이래도 안되는거지 헤이님 이래도 안되는거지 무조건 엑스에 가야되지 무조건 엑스에 가야돼? Assistant 아 그래? 아 나도 가야겠네 아 어떻게 SSS 까지가 안나와 중화무선 아 내가 만들고 있는게 정화모선이었구나 사다보면 되지 않겠어 이걸 일단 1순위로 든다 투자한게 아까워서라도 어떻게 돌아가 인생을 여러분들 내가 엊그절때까지 회사 과장으로 살았는데 알바라면 알바 뛰겠냐고 안돼 안돼 못 뛰어 난 이 현실이 부정할거야 다른거 못해 난 무조건 여기에 모든걸 투자해서 이 인생을 살거야 보여주겠어 자 간다 3번 할 수 있습니다 A B 아우 진짜 하아 얼마를 쓰는거야 도대체 이거 진짜 잔인하다 이게 이게 무제한이야 등급제 설정이 진짜 하아 하아 횟수 제한이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니 인생을 언제든지 여기다 꼬라 바치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된것처럼 하아 미친 하아 개가 개가 암놈 순놈으로 암놈 세마리 났어 암놈 세마리 형 나도 그랬어 뭐하다 한번에 결혼시켜야되고 어쩔수 없어 하지만 나한텐 순놈 두마리가 있지 하아 근데 크래비 암놈이 네마리됐어 오 가스많이나왔다 오 가스많이나왔다 가스많이나왔다 가자 B S B 더블스 B B B A S D D 5 4 2 라운드 4 4 1 4 5 4 5 5 4 5 4 5 5 5 5 5 5 5 진짜 안됐네 진짜 그냥 X등급을 그냥 가스 500에 팔았으면 좋겠다 그냥 가스 504개 그냥 뭐야 더이상 이제 근데 뽑으면 안될거 같애 야 돈을 한번에 모아서 하자 돈을 한번 좀 시원하게 모으자 돈을 어떻게 가스로 바꿔? 안 알려줄건데? 조졌네? 조졌네 나 이길건데? 혼자 하세요 쩌시네 괜찮아 난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가스 화염차 한번 믿는다 육가스 간다 그리고 난 사신 간다 사신이 꼭 초반엔 빠르더라 초반엔 빠르고 후반면 되돌려지니까 나이스 안 돼 나이스 가스 벌었어요 23원 벌었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또 도박하라는거지 또 도박하라는거지 이러니 끊을 수 있겠냐고 더 모아 더 모아 가스 더 모읍시다 가스 더 모아서 한번에 그냥 결제 가자고 이래서 가스 가스를 200을 모았다? 근데 한번에 X가 되는거야 나머지 가스 개 개 만수르가 가스 넘치는거지 어? 어? 할렐루야? 위험한데 형 이대로 가는거야? 형 여기서 무너지는거야? 위험한데 알려줄게요 이거 보면은 거기 가스 구입하기 있어 여기 업그레이드하는 데에서 그 저그 메카니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지 거기 보면 대박 가스 복권 2원 그거 결제하면 돼 그걸로 30% 결제해 30% 확률 30% 확률 30% 확률 업그레이드 그게 짱이니까 아 이런게 있구나 그건 나중에 하면 돼 근데 지금 이거 버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빨리 하는게 좋아 안그러면 다음선에 가시니까 안 돼 원시 캐릭어 그걸 왜 했어 형 진짜 이거 형 간다 형 나 간다요 assis 으흐 어 개봉 가시네요 2원 간다 자 한 번만 더 두번이라도 해야겠다 이거 하면서 봐야겠다 어이 꿀잼이네 이거 어휴 아 잘가요 수고했어 오ㅓ오ㅓ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2원으로 20원 이긴다고 생맒게 12시에 끝났다 목숨 2개로 20개 이긴다고 아 형 그걸 몰랐구나 모르고 이때까지 한거야? 뭐 봤어? 그러면 그다가 교합 아 이런 것도 있구나 X등급 이상으로 조합하는 것도 있구나 그런 걸 봤었어야지 아 나 근데 얘 X는 찍고 싶은데 진짜 형 수고했어 내가 X 찍고 이거 조합하는 거 방송에서 할 거니까 뭐 볼려면 보고 조합이 너무 많다 그래 내가 요 지질락이 뭔가 그래 상상 얘만 얘만 만들면 된단 얘기지? 여러분 이거는 한번 가봅시다 지금 지금 129원 있으니까 가스 이정도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갑니다 A S D B S C B C 아 나 이러다 X 나왔는데 또 누를 거 같아 S 더블 S A A A B A C C C 더블 S C S S S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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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B B B B B A B 하숙이도 셀렌의 재료라고? 아 얘네 둘만 있으면 조합이 되는 게 아니야? 얘도 필요한 거야? 하숙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카레라이스 만드니? 야 난 일단 얘 X 만들 거야 그전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출국 아 가스 너무 안 터진다 아 너무 안 터졌다 좀 더 아 돈이 없네 그래도 한 번 더 인생 이 2원이 내 인생을 바꿀 줄 어떻게 알아 가자 자 가자 S A 더 아 한 번만 좀 뜨자 제발 자 네 일단 시작 자 이거 하면서 도박 아 진짜 트리플 S만 몇 번을 뜬 거야 이거 사기야 사기 이거 카지노 회사 어디 거야 이거 사기 회사네 이거 아 안 나와 아 자 38은 모았어요 한 번 더 그렇지 오오오 described 아아아아아아아아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됐어 됐어 됐어댓어 됐어 드디어 X 만들었음 어 이 버튼 여기다 두지도 마야 이러다가 야 어 야 승리한 기념 나머지 가스 전부 다 배팅 환염차에 전부다 배팅 이제 파수기 갑시다 파수기 이제 뭐 저렴한 애들 뽑아야 된다고 했던가 개망했구요 야야 개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싸구려 일단은 걔 한 번 걔까지 보자고 걔까지는 봐야 돼 오늘 가스만 오는건 300 넘게 썼어 진짜